착고로 왓티비오님께서 뇌성마비장애가 있습니다. 시청하실 때 참고 바랍니다. 왓티비오님께서 뇌병변 유튜브 안녕하세요. 뇌병변 유튜브 오늘도 이어서 왓티비오님께서 마스터듀얼 도전 글입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우선은 지난번에 이어서 왓티비오님께서 사용하신 덱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몬스터카드 아마존에서 스카 바법카드 죽은 자위소생 인정카드 성수 돈전 전진했습니다. 마스터듀얼 시작합니다. 아창고로 왓티비오님 후공입니다. 상대는 성공입니다. 마스터듀얼 시작합니다. 여기서 잠깐 왓티비오님의 패를 보면 아마존에서의 성전사 해피 레이디일 욕망에 조각 성스러운 방 어막거울의 힘 음막의 거울벽 우선은 상대의 턴을입니다. 상대는 카드를 4장 세트하고 그리고 바로 턴을 마쳤습니다. 다음 왓티비오님의 턴입니다. 원포 원드로우 했습니다. 그리고 마법카드 발동 욕망에 조각 발동했습니다. 바로 성스러운 방 어막거울의 힘 음막의 거울벽 세트하고 그리고 해피 레이디일 일반 소환하고 그리고 바로 상대에 공격합니다. 그때 상대의 합정카드가 발동했습니다. 합정카드 발동 메탈리플렉트 소환 그리고 다시 상대의 턴 시작했습니다. 상대는 드로우했습니다. 그리고 몬스터카드 수비 표시으로 세트하고 그리고 메탈리플렉트로 엑스트라 덱에서 갓슬라임을 특수 소환하고 바로 해피 레이디일을 공격합니다. 그때 왓티비오님께서 합정카드 발동했습니다. 합정카드 음막의 거울벽 그리고 상대는 턴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왓티비오님의 턴을입니다. 아마조네스 프린세스를 드로우했습니다. 아마조네스의 성전사를 일반 소환하고 그리고 상대는 기권했습니다. 그래서 왓티비오님께서 승리를 했습니다. 오늘은 유희왕 디엠의 쿠자크마이를 그립니다. 해피 레이디 덱을 사용하는 듀얼리스트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유희왕 디엠의 쿠자크마이를 그립니다. 그리고 사진을 따라서 계속해서 그립니다. 그리고 사진을 따라서 계속해서 그립니다. 다음 색칠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희왕 디엠의 쿠자크마이를 그립니다. 해피 레이디 덱을 사용하는 듀얼리스트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유희왕 디엠의 쿠자크마이를 그립니다. 그리고 사진을 따라서 계속해서 그립니다. 그리고 사진을 따라서 계속해서 그립니다. 다음 색칠을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정할 소감은 댓글 남겨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